경기도가 연천군 군남댐 일대에 평화농장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06년 추진해온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인데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된 민통선내 평화농장에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천 민통선내 평화농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물을 합치며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경작물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밥이 곧 평화입니다. 남과 북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곧 평화고 통일의 시작입니다. 또 그날을 위해서 연천에 있는 평화농장이 첫걸음을 내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은 남북협력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도 참여해 운영됩니다. 군남댐이 생기기 전에는 연천군 농민들이 농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벼가 생산이 돼서 친환경으로 생태가 복원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농민으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벼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북한 지역의 심기 좋은 벼품종을 개발하는 등 향후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터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평화농장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친환경적 방식으로 재배한 벼를 북한과 인도적 협력에 활용함으로써 남북의 농업협력, 민생협력, 환경협력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중 조성된 10만여 제곱미터의 평화농장. 추후 관계 완화 시 남북농업교류협력 사업에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